네 안녕하세요. AP 주인장 라이입니다. 드디어 제 영상 중 하나가 조회수 1만 뷰를 달성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혼자 자식의 박수 시간을 한번 가져봤고요. 정말 너무나도 감사명만 꼭 드리는 싶습니다. 제 운동영상 꾸준히 봐주시면서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고 효과를 보셨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는 말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블로그에서 공약을 드렸잖아요. 조회수 1만 뷰 하나 달성하면 브이로그 영상 올리겠다고? 그래서 제 흑역사 중에 하나인 스카이다이빙 영상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버킷리스트에 스카이다이빙 도전하기를 많이 작성하시고 보완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 최근에 호주 여행을 다녀오면서 스카이다이빙을 도전을 했어요. 생각보다 별거 아니에요. 꼭 부탁든 하셨을 수도 있고 정말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 추어디 추어 모습이 정말 그대로 담겨있는 오리지널 연구사를 오늘 한번 풀어보려고 하니까 이런 분들이 굳이 스카이다이빙이 아니더라도 새롭고 좀 더 역도적인 무언가를 도전하는 데 큰 자극과 동기부여가 꼭 되어드렸으면 좋겠고요. 극살하고 그냥 빨리 어색하니까 빨리빨리 극살하고 빨리 영상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늘 노력하는 나에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어더라도 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 운동 영상 보고 만나뵐 수 있도록 할게요. 너무 어색해서 빨리 마무리할게요. 안녕! 안녕! Let's go have some fun. See you up there, guys. Thank you, guy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